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버린 할머니에 데리고 왔습니다. 평생 데리고 살아야지 뭐. 봅시다. 제모. 뭐 감히 제사를 안 지낼 거라고? 그래 그럼 나 우리 아들도 절대 못 준다. 아. 이러다가 결국 예비신모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또 아들은 지 엄마 찾으러 갔고. 참. 열심히들 산다. 끌 끌 끌 끌 끌. 원지. 제사 안 지낼 거면 파오나랍니다. 예비신모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 하나 그리고 3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모입니다. 아. 진짜 제가 살면서 이런 글을 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써봐요. 참고로 준비라는 게 말 그대로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났어요. 상견례 작년에 했고 식장 예약은 물론이고 청첩장도 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친은 전부 다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예비시간은 저기 아래 남쪽 바다 진공에 있어요. 아마 진교가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와서 파온을 하랍니다. 파온을. 이유요. 예비 며느리인 제가 제사를 추구도 못 지낸다. 거부했다. 이게 이유예요. 참고로 이 집안이 평소에 조성님들 제사나 차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는 거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나는 절대 차례 제사 참석 안 한다. 준비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종교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랬더니 남친도 알았다며 자기가 잘 이야기한다 이러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전까지. 그러다 결혼 준비 다 끝나고 이제 몇 주 뒤 실장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이런 미친 이제야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참고로 예비 시모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항상 자기 아들을 통해 나는 이게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본인 의사를 전달해 왔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당신 스스로 즉 일부러 그런 거라며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아니 내가 하는 연락은 안 받고 소통 같은 거 아예 하나도 안 하면서 도대체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자기 아들한테 맨날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여하튼 저는 연애 3년 내내 해왔던 말이고 남친 역시 늘 알았다면서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할게. 너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호언장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다 전달이 됐을 거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 말을 꺼냈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보니까 한바탕 제대로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시어머니 당신도 쭉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그걸 알았으니 그... 기분 거지 같을 거야.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제 연락도 안 받지. 또 자기 아들이 말을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자기 아들이랑 오지게 싸웠나 봐요. 예비 며느리인 제가 이 집안을 무시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친이 그렇게 싸우고 올라와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끼리...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친 편을 들었어요.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냐.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끼리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들 새끼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가출을 했대요. 남친 여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남친은 자기 엄마를 찾아야 한다며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그렇게 결국 저만 두 모자 천륜을 찢어발긴 죽일 년이 되어버린 거죠.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만큼 신혼집도 마련했고 신혼살림도 마련했고 그냥 결혼준비 관련 모든 준비 다 했고 돈도 다 지불했어요. 저쪽에서 그런데 이걸 다 알면서도 파혼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시부도 그렇고. 와 미친 거 아니야. 머리 깨질 것 같아. 아니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남친도 그렇고 뻑하면 징징대고 쳐 울면서 전화를 해대는 시모도 그렇고 물론 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거지같은 꼬라지를 보자니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집도 그렇고 청첩장도 이미 다 뿌려놓은 상태라 그런지 파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역시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씨가의 도움받은 거 진짜 단돈 100원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 지원해준다는 거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럴 여력 아예 없는 사람들이고 아마 그래서 자기들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당당하게 어 필요없어 파혼해라 당장 결혼 엎어라 저런 거 우리 집에 필요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이 더 뒤집히고 억울하다 이거죠. 파혼하면 지들은 손해보는 게 없다 여기는 거니까. 댓글 1번 뒤에 후기 있습니다. 보니까 쓴이도 이미 답을 잘 알고 있네요. 다만 지금 헤어지면 어쨌든 미혼이고 파혼한 적이 있는 여자일 뿐이지만 결혼을 하고 헤어지면 그냥 이혼여야 되는 거야. 차이 엄청 크죠. 아니 어디 그뿐인가? 결혼해가지고 오만 거지같은 그 풍파와 개싸움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까지 다 계산 때리면 어우 답 안 나오죠. 여하튼 그래요. 판을 깬 건 저쪽이니까 깔끔하게 보상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지들이 책임을 져야죠. 2번 아이고 저것들 그냥 아예 작당하고 쇼하는 거예요. 결혼식 전까지 못 참고 이제 다 됐다 싶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버린 거지. 정말 감사하게 하늘의 돌봄이라 생각하길 바라며 당장 변호사 끼고 위약금 물게 만들고 쫓아버리세요. 같이 살고 있다면. 위약금 소리 들으면 벌벌 떨며 무릎 꿇기 시전할 수도 있는데 알고 있죠? 이 역시 그지같은 쇼라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미 한 번 속인 것들이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런 일들은 말이죠. 늘 한 통 속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파혼. 아니 결혼이라는 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하나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고. 청첩장 돌린 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겪을 일에 비하면요. 3번. 결혼이 이제 코앞인데 집도 다 구했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런 쓰레기 같은 태도네. 아마 이렇게 하면 쓴이가 질 거라 생각을 하고 둘이 짜고 쇼를 한 것 같아요. 파혼 책임은 니들한테 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들 니들이 다 책임지고 우린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더 강하게 나가세요. 아니 그냥 실제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저런 놈을 어떻게 믿고 살겠냐고. 평생. 안 그래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정말 질 나쁜 놈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걔 끔찍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옛날 그 새끼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들이 사르르 본눈처럼 단어가 없어져요. 4번, 너 설마 그 돈 아깝다고 그대로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뭐 가출? 야, 그걸 믿냐? 네가 봤어? 아니 말로는 뭘 못해? 살인도 해. 그리고 가출을 왜 해? 그 늙은 할머니가. 너 설마 모지리처럼 속는 거 아니지? 이거 다 쇼다 쇼. 5번, 아니 조상님들 제사를 그렇게 중히 여기는 집안이라면서.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벌을 미리 받은 건가? 6번,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며느리 길들이기 들어갔던 거네. 스니 명심해요. 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스니는 저 집안 최고의 노비이자 무료 종년이 되는 겁니다. 할줌마가 나이 참 없고 가출해. 또 아들은 그거 찾으러 가고. 답이 딱 나오잖아. 님은 시모 남편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군 줄 알죠? 지 아들. 7번, 꼭 보면 그래. 개취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들이 조상 제사를 오지게 챙기더라. 8번, 내가 그런 집이랑 비슷한 곳에 시집을 가가지고 제사 오지게 지내고 온 며느리입니다. 스니, 제발 부탁이니까 스니는 절대 내가 걸었던 길 오지 마세요. 진짜야. 이제 스니? 그게요, 때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차례랑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정말 많이 힘들까요? 하, 이게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눈 감고 결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시는 거 좀 있으면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9번, 아니 종교가 무슨 상관이야? 뭐 종교 때문에 안 되는 거면 그냥 가가지고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네, 댓글.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야, 종교가 있든 말든 남의 집 제사를 왜 참석하고 지내야 되는 거요? 뭔데? 뭐 무교라면 당연히 할 줄 알아냐? 이래가지고 며칠 뒤에 후기가 올라옵니다. 이게요, 진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갑자기 터진 일이라 황당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댓글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파혼했죠. 특히 저 역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거라 막 그렇게 심한 후폭풍, 충격이 온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이게 좀 뭐랄까? 되게 허무하긴 하네요. 결혼 준비하는 거, 1년 가까이 시간, 돈 소비됐는데 파혼은 정말 쉬워요. 며칠 만에 그냥 속전속결이야. 와장창 무너지더라고.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 남쪽 바다에 서식 중인 그 할준만은 아무 일 없이 그날, 아니지 그 다음날 새벽에 즉 나간 지 몇 시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틀이 지난 아까 저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이랑 파혼해 줄게. 대신 이건 그쪽에서 난리 쳐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위약금이랑 기타 모든 금전적인 손에 전부 다 배상해라. 이랬더니 아니, 이건 너희 둘 문제로 헤어지는 건데 왜 내 핑계를 대냐. 제사 합의가 안 된 것도 너희 두 사람 문제고 당연히 네 책임도 있는 거지. 이 지랄을 해대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냥 알았다, 법대로 하자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랑 상담받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반전이 있는 게 이번엔 전 남친 새끼가 연락 두절입니다. 야, 너 때문에 결국 엄마가 가출했잖아. 이거 어쩔 거야. 전날 봉과 처 기어 내려갈 때 이런 말을 하길래 기분이 싸하긴 했는데 이렇게 연락 두절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파혼하자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예, 그냥 됐고 법으로 다 끝내려고요. 같이 욕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아니, 그 집안 조상들 재산은 남자 엄마가 차려 맞췄는데 그 복은 쓴 이가 맞고 정작 그 집 자손은 화를 입었구만? 끌 끌 이제 와서 네가 어쩔 거냐 이렇게 그지 같은 본색 드러냈다가 개 망해버렸네. 끌 끌 끌 금전적인 손해가 아무리 크다 한듯 결혼해가지고 겪을 그 그지 같은 고통 1년치 값어치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히 파혼하는 거 이거는 남자 쪽에서 먼저 거론한 거고 사유 역시 저쪽에 100% 있으니까 금전적인 손해도 당연히 남자 쪽이 훨씬 무겁고 클 겁니다. 아니, 지들이 다 해야죠. 그리고 남자 잠수 핑계도 기가 찬다. 이 파혼의 진짜 원인과 필요성이 뭔지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나요? 딱 보이죠, 이제? 저 남자 지금 완전 쫄았어요. 아유, 쫄다 찌질이 새끼. 자기야,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울면서 이렇게 매달릴 텐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2번, 그래 잘했어. 그래 뭐 이혼보단 파혼이지. 끌 끌 끌 끌 끌. 3번, 뭐라? 이번엔 아들이 잠수를 탔다고?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옌병이네. 4번, 어? 파혼하는 것까지 얼마 안 걸렸다고? 야, 그 이혼 절차도 얼마 안 걸려? 금방이야? 5번, 이게 단순한 주작이라고 보기에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아줌마, 자기 예비 며느리가 지 생일 안 챙겼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아들한테 헤어지라고 난리 친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진짜 같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무조건 다시 연락 올 거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 죽어. 보이죠? 제 생각인데 얘기를 하긴 했을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남자 엄마나 괜찮다. 그거 꽂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쭉쭉 밀고 나가다가 결혼이 코앞에 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잡았겠다, 뭐 더 했겠다. 초강수를 든 거죠. 둘이 짜고. 아마 가출 안 했을 겁니다. 아까 본문에 댓글 쓰니가 댓글 달아 놓은 거 보면 살짝 흔들렸어요. 그렇죠? 무섭다고. 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파혼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확 지르고 났는데 쓰니가 그래 좋다 콜 하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잠수를 탄 게 아닌가. 근데 그래요. 이게 쇼라고 해도 무서운 거고 진짜 가출을 한 거라 해도 무서운 겁니다. 둘 다 안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